안녕하세요. 저는 성북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별림입니다. 저는 성북구에서 기후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후 소식을 알리기에 활동하고 있고요. 이번 주 토요일은 특별히 전국에서 같이 행동하고 있는 9.23 기후정의 행동 행진의 날입니다. 3시 광화문 시청 앞으로 와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 성북구에서는 100여 명이 기후 관련한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있고요. 인스타가 지금 운행 중입니다. 언제든지 문의주세요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